6개월 만에 확실하게 한국어가 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강의 듣고 책 읽고 이거는 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의 한국어 연구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귀에 한국어가 확실하게 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한국어가 들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혹시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밑에다가 숫자를 적어 놓을 테니까 그 숫자를 눌러서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3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2년 반을 살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가서 3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외국분들을 만나면서 외국분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올해 7월에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한국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본어를 배우던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그때는 일본 드라마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에노 주리라는 배우가 있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그 배우에 빠져가지고 우에노 주리가 나오는 드라마는 전부 다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말뜻이 뭔지 잘 몰라요 일본어를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걸 듣다 보면 제가 드라마에서 들었던 그 표현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대화 안에서 너무 신기하게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이건 굉장히 익숙해 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이론을 배우다 보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내가 일본어를 듣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제가 영어를 배울 때 그리고 중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책을 사서 열심히 밑줄도 치고 필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도 듣고 강의 듣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리고 나서 공부 다 했으니까 책 다 덮고 끝 이렇게 만약에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10년을 공부해도 절대 한국어가 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언어라는 거는 어떤 지식과 이론 이거를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국어를 배우던 때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의 모국어를 배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걸 따라하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터득을 한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걸음마를 배우고 수영을 하듯이 거의 반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반복 습다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완전하게 배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6개월 만에 확실하게 한국어가 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강의 듣고 책 읽고 이거는 좀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100가지 노력 중에서 10가지 정도만 10% 정도만 그런 공부를 해주시고 나머지 90%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유튜브를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한국어로 녹음된 영상을 고르세요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이 채널의 영상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영상을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반복적으로 100번, 1000번 제 경험상 한 3개월은 듣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외워지더라고요 거의 3개월을 하루에 10번씩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괜히 여러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영상만 골라서 그것만 계속 파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 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 뭔가 이 표현은 내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와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동영상에서 들었던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얼마 되지 않은 표현들의 반복이니까 패턴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 그때 그 모두의 한국어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감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이론들 단어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시다 보면 금방금방 흡수가 되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비롯해서 이제 이 채널의 수많은 영상들이 한국어로 녹음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한국어를 많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영상도 그렇고 제 채널에 있는 많은 영상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하나 고르신 다음에 그것만 반복해서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한국어가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국어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댓글로 이제 적어주세요 아 저 선생님 저 여기 성공했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도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나라에서 한국어로 된 영상도 보기 힘들지만 그 영상이 여러분들의 나라의 언어로 자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나라들 특히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시는 나라들의 자막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한 10개국 정도가 되는데 그 10개국의 자막들을 보시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모든 언어를 다 하긴 어렵습니다 그 자막을 보시면서 동영상의 말뜻을 좀 이해를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뜻을 몰라도 되니까 무조건 반복해서 보세요 무조건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루에 10번씩 3달 이렇게만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한국어가 남게 되고 한국어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실 때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국어나 영어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모국어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법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올라오는 영상에서는 한국어를 잘 말하는 법 한국어의 복잡한 문법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 영상이 올라올 때 알람이 뜰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에 팬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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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